인류의 문명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고대 사회, 중세 사회를 거쳐 현대 사회가 되기까지 인간의 이동수단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육지로는 말과 마차를 타고 바다로는 배를 이용해 먼 곳까지 이동하는 형태였죠. 1769년 프랑스에서 최초의 증기자동차가 등장했고 세월이 지난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내연기관이 발전되었지만 그래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일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실현시킨 최초의 사람으로는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유명합니다. 그들은 동력 비행기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플라이어 1호를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라이트 형제보다 10년은 더 앞서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국가도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크레망 아델의 증기교관을 이용해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서로가 최초의 비행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프레망 아델의 증기교관에 비해 라이트 형제의 경랄 가솔 엔진이 후대의 비행기 발전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죠.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조선이 최초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1592년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에서 사용되었다는 비차라는 무동력 비행기 기록이 있는데 그리라는 기록 형태만 남아있고 설계자와 실물에 대한 자료가 없어 설득력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현대비행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최초의 비행기는 경량 가솔 엔진을 이용한 라이트 형제의 발명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비행기 대회를 개최하며 비행기록은 상승하고 있었으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을 깨기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 비행기 연구에 더욱 열을 올렸고 이로 인해 비행기의 성능이 급속히 발전되기 시작하죠. 전쟁 초반에는 지상에 붙어 다닐 만큼 낮게 날면서 속도도 느렸지만 적군과의 경쟁을 통해 발전된 비행기들은 전투기와 폭격기 형태가 되면서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속도도 빠른 비행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비행기들은 크기도 작고 안정성의 불확실성 때문에 비행기에 승객을 태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전쟁을 거치면서 기체의 안정성은 좋아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민간에서 일상적으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0년대에 접어들 무렵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비행기를 탈 수 있었죠. 1920년대에는 비행기의 상용화가 이루어졌는데 아직은 사람을 싣고 다닌다기보다는 우편물 수송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항속거리도 머나먼 국가까지는 무리였고 지중해 정도를 건널 수 있었죠.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바다를 날아서 건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상업 형태도 발전시키며 이때 당시에 네덜란드에서는 항공사 KLM도 탄생하는데요. 유럽 여행을 다녀본 분들이라면 자주 봤을 네덜란드 항공사 KLM입니다. 1919년에 창립 당시 빌 헬미나 여왕에게 왕립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죠. 특히 한국에서는 히딩크 감독과 박지성 선수가 KLM을 자주 이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KLM은 1935년부터 승무원을 고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이야 비행기에서는 항상 친절한 승무원들이 서비스 근무를 하고 있지만 1930년대만 하더라도 승무원 고용은 항공사에 있어 새로운 도약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화된 방송은 없었던지라 승무원들이 직접 비행 경로와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아직은 승객들이 소수에 불과한 시대라 기내에서 승객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행기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승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 승무원인 경우는 취업 지원할 때 간호직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이 부과되기도 했었죠. 여객기의 초기 승무원들은 지금처럼 전세계의 대륙에 모두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대는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가 많았던 시대여서 여자 승무원들은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 식민지로 가는 항공에서는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여자 승무원들은 유럽 노선 전담으로 배치되었고 남자 승무원들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인도네시아에 전담되는 형태였죠. 사람을 수송하는 여객기가 활성화되기 전의 비행기들은 모두 금속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전투원들은 볼쪽 뼈대와 동체는 나무로 되어있었고 피복 겉에 덮개는 그림 그릴 때 쓰는 캔버스로 이루어졌죠. 목재로 만든 비행기의 장점은 총에 맞았을 때 수리하기가 용이한 점이 있었으나 단점은 비에 노출되면 나무가 썩어버리는 단점이 있었죠. 네덜란드에서는 KLM, 미국에서는 시애틀에서 창립한 보잉사, 러시아에서는 볼쇼의 바티스티라는 여객기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항공 여객의 주류는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국내 여객과 우편용으로 인기가 많았던 비행선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비행기에서 사용되는 힘은 날개에 바람을 맞게 하여 양력을 일으키는데 반해 비행선에서는 양력을 생성하지 않고 공기를 대어 부력을 일으켜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구랑 같은 원리인데 추진과 조종 장치가 있으면 비행선이었던 거죠. 비행선의 단점은 아무래도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 시절의 자동차나 배보다는 빠른 속도지만 비행기와 비교하자면 거북이 수준이라 할 수 있었죠. 비행기 초창기 시절의 속도는 시속 300-400km였는데 비행선은 시속 100km 내외였습니다. 시속 100km도 느린 속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늘에서의 체감은 거의 정적인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럼에도 1920-30년대에 여객의 주류는 비행선이었는데 그 이유는 여객용으로 사용된 비행기에 탑승 환경이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 기본적으로 귀마개를 하나씩 받았는데요. 이는 너무 큰 엔진 소리를 막기 위해서였죠. 지금은 인증샷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기니식은 없었던 시대였으며 오히려 기체가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멀미를 심하게 하는 손님들이 많아 승무원들은 구토형 봉지를 챙겨서 승객들의 토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반해 비행선은 안정성 있는 속도와 별로 흔들리지 않는 움직임 덕에 객실과 침대는 물론이고 샤워실까지 갖춰져 있었으니 더욱 인기가 높은 교통수단이었죠. 그리고 비행기처럼 아주 높은 고도가 아니라 지상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야 덕에 잘 차려주는 정찰을 먹으며 여행 분위기도 한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선의 인기는 1937년 힌덴부르크 사고로 종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힌덴부르크 비행선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유큰 참모총장 출신의 독일 대통령 힌덴부르크 이름에서 따온 비행선이었습니다. 참고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기도 했죠. 이 비행선은 체필린사에서 10년을 기울여 만든 거대하고 화려한 비행선이었고 꼬리 위쪽에는 하킹크로이츠를 부각시켜 나치를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최고급 수소비행선은 평소 유럽에서 미국까지 왕복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 착륙 예정지였던 곳에 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비행선의 거치를 감싸고 있던 가죽이 젖어 힌덴부르크의 무기가 증가했고 동시에 바람까지 심하게 불면서 내부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수소기체가 엄청난 굉음을 내며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은 34초 만에 일어나게 된 사건이었으며 수소는 아주 조그만 스파크에도 큰 폭발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로 인해 비행선은 여객산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음모설론은 미국이 유일하게 헬륨을 수출하는 국가였는데 라치를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수출기를 막으며 미국이 이 사고를 사주했다는 주장도 있죠.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비행기 기술을 더욱 발달시켰으며 1949년 세계 최초의 제트 여객기 코멧시 첫 비행을 마치게 됩니다. 1950년대부터는 제트 여객기의 시작으로 여객기 시장이 크게 확장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보잉사 747의 대형기를 필두로 대형 여객기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오늘은 비행기 중에서 여객기에 대한 역사와 상식을 짧게나마 정리해보았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비행기로 교통산업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는데요.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건 이러한 과정을 겪어온 비행기의 발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기독교 음악으로 불리는 한국의 CCM 중에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1997년에 작곡한 곡으로 처음에는 개신교 교회에서만 쓰이다가 한때 폭발적인 인기로 유행하기도 했죠. 저는 무신론자이지만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하여 멜로디도 따라해보고 가사를 외우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CCM이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가 강하긴 하지만 이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은 평소 남들에게 관심받지 못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가 데이트를 쳤던 건 누구나 가족이나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관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도가 지나쳐 관심욕구가 병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면 험한 말로 관종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들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타인의 욕구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욕구를 내세우게 되고 심각해지면 점점 자극적인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죠. 이렇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일반적인 질병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정신병의 일종인 윈하우젠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특정 환자가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때 신체적인 이상이 없는데도 관심 받고 싶어서 많이 아프다고 하던가 심한 경우에는 자해를 하기도 하죠. 성장기 시절 정서적인 상처를 심하게 받거나 누적된 상처를 받은 경험을 가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타인의 관심을 끄는 데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는데 환자가 진짜로 아픈 건지 아픈 척을 하는 건지 알아놔야 해서 진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은 윈하우젠 증후군 환자는 자기가 아픈 척을 하는 질환에 대한 의료 관련 지식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가령 자신의 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장상피 화상이라는 의학 용어를 쓴다던가 해서 다른 환자의 증상을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것처럼 환자의 질을 적는 경우도 있죠. 환자 역할에 대한 관심 끌기가 전통적인 의미의 윈하우젠 증후군이었다면 현대 상황에는 인터넷이나 SN상에서도 윈하우젠 증후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에게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어필해서 관심을 받은 형태였다면 이제는 그 상대가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바뀌게 되었죠. 의사를 상대로도 의료 관련 지식을 뿜어낼 수 있는 윈하우젠 증후군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면 더욱 관심 끌기가 용이해지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사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만큼 윈하우젠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거죠. 거기다 관심 끌기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에게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더더욱 만족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쯤되면 사기 아니냐?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 8월, 미국의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30대 중반에 한 여성이 태어난 지 11일 된 아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병원을 다녔는데요.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자주 가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 횟수가 너무 많아 건강한 상태인데도 시절때도 없이 병원을 찾으며 아들이 8살 때부터는 큰 수술을 12번을 받게 했죠. 문제는 이 여성의 아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질환이나 질병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진료와 여러 차례의 수술을 진행시켰는데요. 아이에게 없던 신체 증상을 자신이 만들어내서 관심과 동종을 이끌어내는 여성이었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어 암에 걸렸으니 기금 모금 행사를 하기도 하고 두 발을 걸어 다닐 수 있는 멀쩡한 아이에게 휠체어를 타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이 여성이 앓고 있던 병이 윈하우젠 증후군이었던거죠. 병원을 돌아다니며 10번 이상의 수술을 받게 하다 결국 어떤 암도 없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여성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예제로는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 10대 여자라고 밝힌 블로고가 막대한 기부금을 모았으나 정체를 밝혀보니 블로고는 40대 주부라는 것이 판명되기도 했었죠. 특이한 이름으로 보이는 윈하우젠 증후군의 윈하우젠은 어떤 뜻일까요? 이 병명은 1951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리처드 헤셔가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이라는 소설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들이 읽을만한 풍자와 해악, 익설과 재치가 넘치는 동화로 알려지며 고트브리트 아우구스트 브리거의 작품으로 많이 출판되었지만 원작자는 18세기 중반에 활동한 루돌프 엘리 라스펙입니다.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 작품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미니하우젠 남작인데 이 남작은 당시 실존했던 독일 태생의 인물로 그가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즘으로 치자면 영화 중에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미니하우젠 남작은 러시아 제국, 오스만 트루크, 아시아 등을 넘나들며 전쟁과 모험을 많이 다녔으며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상에 일반인들의 이동이 적었던 터라 그의 행적에 허풍을 많이 붙여가면서 인기있는 작품으로 소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야기는 단편 에피소드로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꾸며져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의 사자 사냥을 갔다가 사자를 향해 총을 쐈지만 총알이 빗나갔던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사자에게서 도망을 치다가 마침 커다란 악어가 나타났고 그 무서운 모습에 놀라서 머리를 숙였더니 뛰어오던 사자가 악어 입에 처박혀서 둘 다 잡았다는 식의 이야기죠. 또 다른 예로는 러시아에서 말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뒤에서 늑대가 쫓아와 목숨이 위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도망을 쳤지만 늑대의 속도가 더 빨랐고 바로 뒤까지 쫓아와서는 그가 타고 있던 말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계속 달리고 있었고 뒤를 볼 때마다 엉덩이, 배, 가슴순으로 부분 부분 말을 먹다가는 결국에는 말의 가죽만 남게 되죠. 그런데 움직임은 계속해서 달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가죽을 덮어 쓴 늑대를 타고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품이 모두 이런 식으로 허풍이나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이러한 증서에 대한 병명으로 윈하우젠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소설 속에 있는 이름은 윈히하우젠 남장인데 병명은 윈하우젠인 이유는 독일어와 영어의 차이라고 합니다. 독일어에서는 단어 앞부분인 엠담에 유에서 음라우터가 붙은거죠. 실존했던 인물 윈히하우젠은 그리 허풍장이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작가인 루돌프 엘레이 라스페가 허풍이 심했다고 했으며 그는 수많은 나라에서 거액의 사기도 치고 다니면서 지명수배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예술품을 훔쳐 영국에 팔기도 하고 영국에서는 탄광업 투자 사기를 쳐서 투자자들에게 쪽박을 치게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이 소설 작품으로 대박을 친 것은 라스페이 아니었는데 평생을 사기치면서 살던 라스페은 작품을 써놓고 죽기 전에 발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 후 독일에 남아있던 작품들을 모아 고트프리트 아우구스트 브리거가 책으로 출판하면서 떼돈을 벌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책에서는 작가가 브리거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과도하게 나타나서 허풍을 떤다거나 심지어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티븐 호킹 두 번째 아내의 폭행에서도 나타났던 윈하우젠 증후군은 소설에서 그 이름을 따왔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미국 경영 전문지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사회적 윈하우젠 증후군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끼리 이간질을 시키는 분위기를 형성해서는 본인이 해결사로 나서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을 말하죠. 또한 정치적 선동을 통해 사람들 간의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며 대중들을 편나누기 시키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용이라고도 불리는 관심병 윈하우젠 증후군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